오늘 우리 나대 아래 몸부신 저의 삶에 주는 사랑이 이루는 사랑이 너야 주는 사랑이 된 경안이 저의 삶이여 행복한 가정에 19, 20, 21 이렇게 안다운 하늘 아래 모두 다 축하하는 사랑에 오늘 화창하는 날에 저희 딸, 저희 사귈이 겨울을 축하하는 어르신입니다 박의 겨울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랍니다 신랑 신부, 행진 어머니 저를 만납니다 박의 겨울을 축하하는 날 영원토록 넘쳐가는 하나님 중 오늘도 우리 나대 아래 몸부신 저의 삶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승례합니다 시청자 바로 As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